부산 경남 기독교 역사연구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대회에서 한국사회의 유사 크리스탠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한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는 크리스탠덤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를 의미한다며 한국사회는 근현대사를 지나며 크리스탠덤과는 다른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유사 크리스탠덤에 주의하며 교회를 향한 사회적 인식을 냉철하게 파악한 뒤 시대적 사명에 합당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